ㅋㅋㅋㅋㅋㅋㅋ 혜bie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cooking 나와 혜omie호 여기 가는거야 여기 정말 좋아 우리 집에 펜 있는데요 나라야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뱀 진짜 집이 있어요 땅콩이는 집에 있어요? 땅콩이는 집에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엄마 동무원에 넣을게 이거 또 가져왔어? 이거 보이지? 저희 첫째거든요? 얘는 둘째 이거 한 번만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살짝 벗어야겠다 손을 왜 떼? 손 빼? 잠깐만 고객님도 그렇고 어머 감사합니다 지문등록 해주시는 분들 다 주시는 거예요? 네 배꼽이사 이렇게 이렇게 있어 배꼽이사 경차 아저씨한테 다시는 언니 안 때리고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라고 하는 거야?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 힘들어? 아니야 안 힘들어? 빨리 와 경차 아저씨가 빨리 오래 더 갑니다 그래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이 정도면 찍힐 것 같은데 찍힐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애기가 언니를 자꾸 때리는데 경차 아저씨한테 안 된다고 약속하게 됐거든요 그치? 언니 때리면은 아야해 언니도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네 내가 약속할 거예요? 네 약속할 거예요? 네 약속해주세요 그러면 그렇지 약속해요 언니 안 때리기로 네 네 아유 지문 너무 잘 나온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지문은 지금 키가 얼마예요? 지금 키요? 90 감사합니다 안녕 잘했어요 잘했어요 타일링도 잘했다 아까 경차 아저씨 만나가지고 얘기했지? 어? 뭐라고 얘기했어? 어? 초과야 어?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다 어떻게 말했잖아 언니 어떻게 할지 언니 어떻게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고? 응 뭐야 아까 다시는 언니 안 때리고 땅콩이 안 괴롭히고 뭐 한다고 했지? 응 왜지? 응 뭐라고 했어? 응 하나 안 한다는 인적 듣고 위약해 아니 언니 언니 안 때리기로 했잖아 응 뭐? 약속했잖아 알았다 경찰 아저씨한테 다시 가는 거야 응 언니 때리면 응 알았지? 하이는 소식 tuvало 그거 너무 맛있어 bus 으 이거 는데 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